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동규 씨가 저는 유동규 씨가 돌아가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완전히 그냥 180도 여러분들 돌아가지고 이재명 관련된 그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법정 진술에서 판사가 물었네요.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을 선회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냐. 유동규가 화학을 띈 겁니다. 유동규가 학지를 띈 겁니다. 유동규가 그냥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낀 겁니다. 김문기 끊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2022년 9월 26일부터 한 달간 정인신문25에 거의 한 달 내내 조사를 받았는데 심경 변화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쿡 집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왜 그렇게 입장이 돌변해가 다 불기 시작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진술에서 유동규가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우리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겁니다. 200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에 10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시켰다. 그런데 가짜 변호사 사건 때문에 완전히 돌았은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뭐냐 보냈 게 아니고 염탐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냥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 뭐들 내가 너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내를 완전히 개털 취급했구나. 여기서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이 본인이 입장을 선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캠프 측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변호하기보다도 정보를 캐내는 역할만 담당했다. 거기서 크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 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공격하고 낙인 찍어 몰고 가는 느낌 때문입니다. 괘씸한 생각에 자백한 겁니다. 배신감 때문에 자백을 한 겁니다. 다른 피고인들 이를테면 김용과 정진상 정민용은 막강한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제가 정치자금법 사건을 말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jms 광신도가 탈출해서 언론에 가는 모습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검찰의 진술함이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지쳐있었고 판사님 앞에서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제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변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감이 1등이고 2번은 추가 진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죄가 무거워 지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냥 진술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상참작을 해 가지고 판사가 횡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똑똑한 거죠 유동규 씨가.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는 승악가를 나왔고 사람이 외모가 뭐 그렇게 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 나름의 의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심성의껏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재명 씨를 모셨던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구처럼 그렇게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자기가 개털이라는 걸 깨우친 겁니다. 자기는 그냥 수단이나 도구였다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대법관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고 선거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고 나라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할 겁니다. 필요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마.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도구로 생각하니까 젊은 날부터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규는 유동규 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왜 죽냐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도 다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이 좋은 세상이 왜 죽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한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악의 하수인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털고 뭡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전 비서실장이 죽은 것에 대해서 격노하는 겁니다. 64세인데 와이프도 있을 것이고 젊은 날에는 무슨 정치한답시고 이리저리 다닌다고 뭡니까 집에도 소홀했을 거 아닙니까 60체명을 오래 살면 뭐죠 한 90까지 살면 30년이란 그런 여생이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유동규 씨는 확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감옥 간다 내가 한 맘만 맘만 하고 나머지 목들은 다 저지른 놈들이 다 각자 책임져라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 확 그건 뭡니까 그냥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리게 되면 죽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기사 뜨면은 자꾸 가짜 변호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회유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찾아왔다. 날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와 상황을 캐물어 구속 만료 직전에도 그분이 보냈다면서 가짜 변호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상세히 법정에 진술한 겁니다. 그 자들은 나를 완전히 개털로 여겼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수족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짜 변호사 사건에서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식이시 여러분들 모른다 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2021년 말쯤 김모 변호사가 선임대에 찾아왔는데 캠프 쪽에서 왔다고 위에서 보냈다고 했다. 평소 재판도 거의 안 들어와 의심스러웠는데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접견을 왔고 저의 필요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면 김모 변호사가 오늘도 오겠구나 예측할 정도의 상황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당신의 성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용당했다는 거 깨달은 겁니다. 국민들이 이용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무슨 교주 밑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다 이용당한 거잖아요. 이용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왜 국민들이 이용당합니까 그 양아치들한테 그 양아치처럼 안 보입니까 지금 양아치 아닌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국이 어디서 있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의적이고 오랜 친구도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이재명만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거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친구를 왜 뭐죠 진정한 친구로 생각해 가지고 이용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갖다 바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들 변호사들이 유동규 씨를 위한 변호활동을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혹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위해서 유동규 씨와 자백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네요. 뭐 딜한 거 하나도 없다 감찰하고 자기 제가 뭔가 딜을 했다면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끈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보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람을 마지막까지 진심을 담아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일회용 쓰레기처럼 뭡니까 크리넥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늦게나마 유동규 씨가 깨우치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검찰에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